고고한국닷컴 리멘 스타딩 코리아 저는 케이팝을 좋아해서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원에서 1극부터 공부했어요 노래랑 드라마 내용을 알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서 뿌듯해요 그리고 종이책 대신에 태블릿을 사용해서 수업하니까 쉽고 편하고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루시스타를 접으니깐 너무 신나요 루시스타를 만들고 싶어서 새로운 수업을 만들고 싶어요 루시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루시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루시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레시스타를 만들고 싶어요 루시스타를 통해서 한국에 왔을 때까지 다가가고 싶었는데 제가 다가가고 싶어서 제가 정말 멋진 다가가고 싶어서 저는 정말 강력한 모든 게 다가가고 싶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